다행이야 너 여기 대기야 너 나와봐 다시 봐 너 여기 봐구 너 이거 열어 너 위쪽에 대기해 어딨어? 너 위쪽에 대기 위쪽에 대기해서 이거 딸 준비해 시간을 최고의 효율로 지금 모든걸 해결해야되지 효율을 높여야되지 로마 이리와봐 로마 이거 따고 너 이거 봐 로마 이리와봐 로마 이리와봐 빠쎄 지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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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너 이거 가져갈 준비 빨리 뛰어 참아도 참아 배고파도 참아 다해 지금 여기 오늘 여기꺼 다해야돼 지금 아까 아래갖고 삽됐어 지금 하루를 개쓰레이처로 보냈다고 술마신사람들 왜그러 그럴수있지 그다음 니가 일로오고 너 자 너 여기 앉아있고 너 일해 넌 잤잖아 오후 3시 아 그래도 피곤할거 같은데 두 배포인트 아마도 오늘까지일걸요 됐다 됐어 이리와봐 뭐 만들수 있는지 봐라 너도 이쪽 아 너도 됐어 아 지금 이거 이거 업그레이드하는데 뭐필요 쇠 하나 나무 오케이 만들수 있는거는 지금 뭐있어 가공대 만들어야지 이거 만들었네 여기 됐어 눌러와봐 좀 시간이 다 끝나간다 끝나기 전에 모든걸 해결해야돼 물은 지금 당장에 있으니까 상관없고 어 어 이거 얘들아 이거 이거다 이거 열한개 4 3 12 3개 그리고 나머지 나무 오케이 432에 나무 그 다음에 창문 다 막아야돼 싹 이건 이건 이거 업그레이드할 필요없을것 같은데 칼 맞으면 되는데 형 오케이 오케이 아니요 빠루만 있어도 됐어 사실 솔직히 빠루만 있어도 다 잡아 오케이 너 이제 앉아 너 만들어 하나도 없냐 나무 두개 만들고 어 민폐형 이거 이거 생존게임 생존게임 지금 오지게 바쁘게 애들이 싸돌아당기는데 기분탓이야 지금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만들수있는거 만들고 할수있는거 하고 준비할거 준비하고 해야돼 됐어 배고프고 피곤해 너 선잠자고 배고파? 너 밥 먹어 배고파? 온라인 게임인가? 어 아니야 온라인 게임은 아니야 니가 수집가고 너 자고 너 침대에서 자고 너 경계사 그리고 가져가 야 야 할건 빠루하나 아 뭐라고 안가졌는데 그럴수있지 상관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음식 다 챙기고 음식 다 챙기고 가야되나? 음식 다 챙기고 이거 3개 했지 나머지 나머지 옆에 갑니다 가죽 에이 처음하는거라서 지금 실수가 좀 있네요 세 명이서 삼총사가 생존을 하기위해 노력하는 게임이죠 어깨 잘했다 너 자라 너 자고 놀러와봐 너 일로오고 빨리 빨리 안뛰어 너 배고파? 밥 안먹었냐 너 아까 한개 만들고 먹었잖아 너 잠 못잤어? 계속 자지마 됐고 이건 30개 미쳤나 그럴 수 있지 아니야 좀비 핵전쟁 그런거 아니야 얘 자도록 내버려두고 어 어 너 아까 밥 먹었잖아 왜그럼 얘 이 새끼 나무 저게 없네 일로와봐봐 너 만들어 너 만들어 제작해 만들고 너 좀 있으면 손님 올수도 있어 내 느낌에 손님이 올까말까 각이거든 여기 대기하고 있어 어차피 너 할일없어 지금 내가 처음하는데 느낌이 그래 이쪽에서 손님이 올것같은 느낌 그런 느낌 있잖아 얘들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몰라 올것같은 느낌이 되게 강렬해 감이라는게 있잖아 우리 친구들도 잘 알잖아 아이씨 아 이러면 안되는데 내 계산이랑 좀 틀린데 일로가봐 저거 스톱 업그레이드 해야되네 안그러면 안되네 어 지금 전쟁상황에 그냥 난민 난민같은 느낌이야 살아남은 난민 난민같은 느낌 침대도 못만드네 두개라도 만들어야되네 아까운데 나무 이걸 이쪽 아아 초반에 보여가지고 한개 다섯개 44 16 4 428 이거 두개 톱니 두개에 나무 한개에 이거 오지게 많이 사땠는데 필요한건 오지게 많이 사땠는데 아아 사땠는데 사땠는데 이래저래 사땠는데 침대도 못만드네 이게 많이 필요하네 침대에 오케이 오케이 피곤한데 땅바닥 땅바닥에는 애들이 잘나고 안한단 말이야 침대도 못만드네 근데 게임을 되게 잘만들었어 솔직히 이렇게 가. 대화 좀 나눠. 니가 쓰고 이제 니가 앉아. 소름돋네. 지가 먼저 앉아 푸는다. 큰일 났다 야. 야 안 일어난다. 야가 일어나야 다른 애가 교대로 쉴 수 있는데 지금 꼬여가지고 침대 하나 더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삭 됐네. 아 아이카 얘가 안 피곤하네. 얘는 피곤하고. 리나봐. 니가 앉아있어. 앉으면 피곤함이 사라지나? 아닌가? 저녁이 다 돼가는데 이 아저씨 오지도 안하네. 로만 아이도 계속 자고 앉았고. 지랄하고. 야 로만 니가 수집가 이번에. 그리고 니 자고 너 경계해. 가. 지금 필요한 건 없어. 그냥 가서 다 가져와야 되지. 지금 바로 챙겨 가야되는데 여기 물건이 남아 돌아서 지금. 설탕 챙겨. 나중에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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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할 수 있어. 설탕이 은근히, 은근히 돈이 되는 것 같아. 원래 빠루 챙겨가서 다 뜯어야 되는데. 지금 빠루를 챙길 수 있는 공간조차도 지금 아까워. 빠루가 공간 하나를 집어먹거든.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어 잘했어 잘했어. 헤엑. 오케이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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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자 빨리 자. 아주 배고파.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나? 아 못하네. maintenr. 극혐이다. 일단 하나만. 하나만 만들자 그럼. 헤엑. 물도 없네. 극혐이다. 흐하하하하. 오우! 오우! 호호호호. 데바데가기 나오는데. 어떡하지? 조금 아파. 양먹어. 눌러 봐. 물이 없는데? 그 흔한 물이 없는데 지금 아까부터 계속 흔했거든 물이 어 이거 만들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만들어야 되지 물이 없어 지금 눌러봐 배고플 때 이따 자야지 자 일단 자 아이씨 큰일났네 둘다 아주 배고픔인데 물이 없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금 얘 가지고 물을 눌러봐 빨리 이거 만들어야 돼 아 못만드네 이거라도 만들어줘 크.. 사뜬다 이 거 못 지고 거 못 오른 거 지고 거야 딱 지금 이 말이죠 굶어 죽겠는데 이러다가 정답 진짜 야 도라 댕기말고 앉아 있어봐 아니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너는 나와봐 너 네가 앉아 있어 네가 이거 이거 하고 개똥뚱한 자X 안왔는데 어... 잠깐만 거리되고 거리되고 이리와봐 이리와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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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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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우선은 보석을 다 줘 줘 버려 그냥 다 가져 가세요 줘 버리고 예? 보석을 3개나 주는데?